그동안 여드름과 함께해왔던 시간들, 뾰루지 상처 자국에 맘고생했던 나날들을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었던 우리 마일드랩 연고가 드디어 올리브영에도 입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룡입니다. 제가 이 마일드랩 연고를 만난 이후에 정말 온, 오프라인에서 마일드랩 연고를 엄청나게 영업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최대 할인 혜택으로 얻어가실 수 있는 마켓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연고에 대한 소개는 이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시차례 좋은 점들을 말해왔기 때문에 제가 오죽했으면 올해 여름에는 목이 뜯긴 자국에, 그 상처난 자국에도 이 연고를 발라줬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 마일드랩 연고를 처음 접하실 분들에게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마일드랩 센테레스카 연고는 병풀 정량 추출물 만 ppm이 함유되어 있는 상처 치유 제품입니다.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생기고, 짜고, 터지고 했을 때나 피부과 시술 직후에, 그리고 피부가 회복이 필요할 때 발라주면 여드름 트러블 케어가 되어주는 제품인데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약 제품이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피부과에서 입점되어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순한 트러블 케어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이걸 매일 발라가지고 트러블이 점점 변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짧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건 뭐 시간 지나면 다 옅어지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저는 몸에 뾰루지나 뭐 모기 물린 데나 상처가 난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아물지가 않고 상처 아무는 데도 오래 걸리고 트러블도 착색이 잘 돼서 그런 자국들이 이렇게 점같이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은 딱 보여지는 곳이니까 제가 연고를 엄청 열심히 발라가지고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마일드로 연고랑 크림도 같이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소개 드릴 마일드로 블루 센텔라 더마리페어 크림은요. 판테놀이 5%나 들어가 있고 세라마이드도 5가지에 7가지 식화 성분까지 좋은 성분이란 좋은 성분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순한 저자극 크림이에요. 이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로퍼 용기여서 양 조절도 쉽고 붉은기 진정에 피부 장벽 강화 그리고 수분 보충까지 해주는 크림이어서 피부가 예민한 날에도 순하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사실 이게 무난하게 순한 제품이어서 막 영업을 하진 않았었는데 지난번에 같이 구매해 주셨던 분들이 이것도 너무 좋았다고 후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조금 더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개는 끝났으니까 빠르게 마켓 정보 알려드릴게요. 이번 마켓은요. 11월 22일 수요일 자정부터 11월 25일 토요일 저녁 11시 59분까지입니다. 이제 구매는 쉽게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올리브영 어플로 간편하게 구매 가능하시고요. 후성 소개해 드릴게요. 항상 그렇듯이 마룽마켓에서는 최대 할인가로 모셔왔습니다. 이거 브랜드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가격 올령세일에서도 없었던 가격이래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시중에 판매되는 여드름 연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여드름 연고들보다 이게 용량은 30g으로 거의 2배거든요. 근데 가격은 거의 같습니다. 마룽마켓에서만. 그래서 센텔라스카 연고 30g 하나가 정가로는 36,000원인데 마룽마켓가로는 21,900원. 총 39% 할인된 가격이고요. 그리고 블루 센텔라 크림은 1개에 50ml로 정가는 30,000원. 그리고 마룽마켓가는 18,000원으로 39% 할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마일드랩 제품 30,000원 이상을 구매하신다면 장바구니 쿠폰 10%가 들어갑니다. 올리브영 온라인몰 안에 있는 마일드랩 브랜드 관에서 할인 쿠폰 받으실 수 있고요. 꼭꼭 적용하세요. 그리고 구성을 추천을 해드리자면요. 이게 사실 이 쿠폰을 받으면 할인이 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 이상 구매해서 쿠폰 할인을 받으면 리페어 크림이랑 연고 하나씩 구매하시면 정가가 66,000원이거든요. 이걸 같이 구매하시면서 쿠폰 할인까지 먹이신다면 정가에서 46%나 할인된 가격으로 얻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연고 두 개를 담으시면 이게 정가가 72,000원이거든요. 여기서 쿠폰 할인 먹이시면 정가에서 46% 할인된 가격으로 얻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뭐 배송비는 2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기는 한데요. 이거 연고 하나만 사셔도 무료배송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마켓 이벤트가 있어요. 3만원 이상 구매자 선착순 300분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따라란! 이 24,000원 상당의 마을드랩 리얼 블루 센텔라 아줄렌 에센스 토너 이 200ml 본품을 증정합니다. 이 토너는 마을드랩에서 얼마 전에 나온 신제품인데 제가 연고랑 같이 써봤더니 촉촉하면서 끈적이지는 않아가지고 연고랑 시너지 효과가 좋더라고요. 선착순 이벤트다 보니까 또 알림 설정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다음 인스타 계정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알림 설정 있을 테니까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마을드랩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면 마켓 첫날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사실 이건 유튜브 분들이 다들 말씀하시는 거지만 정말 마켓 제안이 정말 정말 많이 와요. 수없이 많은 마켓 제안들을 꾹꾹이 거절을 하고 진짜 계속 사용할 것들만 마켓을 진행을 계속 하는 건데 이 제품은 제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뾰루지와 트러블의 상황을 미리 대비한다는 마음에서 떨어지면 불안하기 때문에 미리 쟁여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도 굳이 막 카운트를 하진 않는데 지금 다 쓴 제품들도 여러 개가 있고 계속해서 이거 써보신 분들도 재진행 문의가 오는 걸로 봐서는 저만 만족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른 분들도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시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그렇지만 마켓 다 지난 다음에 언제 다시 오냐고 손 흔들지 마시고 이번 마켓 꼭 탑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후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올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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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